안녕하세요. 대동여지도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은 다이소 홍대 2호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저쪽으로 보이시는 곳은 동교동 3거리입니다. 아직 오픈하지 않은 스타벅스입니다. 동교동 3거리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는 홍대입구 8원 출구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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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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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와우산로 19길. 다음 주에 만나요. 잔다리로... 다음 주에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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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다음 주에 만나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